스마트 쉐어 기능을 사용하고 싶어요. 리모컨의 홈 버튼을 누르세요. 리모컨 휠을 눌러 기기 연결 앱을 찾아주세요. 스마트 쉐어 앱을 선택하세요. 스마트 쉐어 기능은 휴대폰 및 홈시어터 기기 등에서 스마트 TV로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의 데이터를 전송 및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사진 탭, 동영상 탭 또는 음악 탭을 클릭하여 메인 화면에서 현재 TV와 연결된 기기의 사진, 동영상 및 음악 파일을 조회하거나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쉐어의 검색, 선택 재생 및 정렬 옵션 기능을 사용하여 원하시는 사진, 동영상 및 음악 파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하시는 사진을 클릭하세요. 확대 메뉴를 선택하여 해당 사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화면을 확대 가능하며, 원하실 경우 좌우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경우,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선택하신 사진의 특수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쉐어 기능을 통해 TV에 연결된 동영상 파일을 검색 및 재생할 수 있으며, 비빅스 DRM이 적용된 동영상을 재생할 경우, 메뉴 우측 상단의 비빅스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빅스 동영상 코덱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 및 서비스 기술이 적용된 DRM 파일을 재생하기 위해 화면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빅스 DRM이 적용된 동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나타난 등록 코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합니다. 화면 상단의 음표 메뉴바를 클릭하여, 스마트 TV에 연결된 기기에 내장된 음원 파일을 조회하거나 재생할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다른 음악 파일 역시 메뉴 상의 전체 반복, 이미 재생 꺼짐 및 재생 목록 기능을 사용하여 조회하거나 재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쉐어 메뉴 화면의 기기 항목을 클릭하여, 현재 스마트 TV에 연결된 기기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기 리스트 상의 파일을 조회하거나 재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